어쩔... 어어... 어어... 정말 오랜만이구만 벌써 거의 2년 만인가 2년 만인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다들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설마 모두 오랜만이에요 이게 다 뭐야 늑대야 이게 얼마 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다고 정말 오랜만이야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게 웬 가족들 내가 미리 온 줄 알고 파티라도 준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날 보고 다 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 너무 쑥스러울 것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 누구세요 아주머니 누구다라 저예요 저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알겠다 그 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 쥐 호랑이 아 아니다 잠깐만 말하지 마봐 어 그래 쥐 아 쥐사자 에? 저 쥐늑대인데 아 맞다 쥐늑대 완전 널 까먹고 살고 있었네 혹시 아저씨랑 요로로랑 리아는 어디 있어요? 다 회사 가고 학교 갔지 아 네 아 맞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네 주머니에 주머니에서 도구 꺼내서 우리 집 도와준던 청년이지? 아 네 맞아요 아 그래 아주머니가 나를 2년만에 보는 건데 까먹을 수도 있지 괜찮아 이제 날 기억하셨으니까 날 반겨주시겠지? 아 그래 그래 맞춤 잘됐다 아 주머니 청년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데 그 주머니에서 그 수리하는 도구 좀 꺼내가지고 수리 좀 해줘 마지막 허벅대 어어? 어쥴즈 나와라 나와라 뭐든지 수리하는 망치 자 이걸로 통당 통당 통통통통통! 다 됐다 아주머니 다 고쳤어요 다 됐어? 고마워 고쳤는데 가볼게요 아주머니 진짜 찼네 그래 아주머니랑 원래 안 친했잖아 아저씨랑 리아랑 요루루를 만나러 가보자 좋아 리아야 나 돈을 넣고 왔나봐 나도 없어 오늘 매점에서 포켓몬빵 먹어야 되는데 어쩌냐 주로게 어? 저기 리아잖아 아 진짜 반갑다 오늘 어디서 구한담 그러게 아 리아야 진짜 반갑다 반가움에 공중 제비바뀌 리아야 오랜만이야 어? 쥐늑대? 어 나야 나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역시 리아는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어 리아야 늑대야 늑대야 리아야 늑대야 리아야 리아야 늑대야 그 주머니에 돈 만드는 도구이 좀 있지? 돈 좀 빌려줘 빨리 급해서 그래 빨리 내놔 아 알았어 나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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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 어 저 리아야 봤다 여기 빵 하나만 주세요 빵 맛있지? 댕댕아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쟨 누구야? 아 예전부터 내 주머니 역할하던 꼬봉 꼬봉이네 꼬봉 꼬봉 어? 야 루지카 정말 너무해 정말 리아는 너무해 2년 만에 만나놓고는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냐고 너무해 진짜 아 저기요 어? 이 목소리는 요로로 역시 요로로는 날 기억해 주는구나 물론이지 어이 너랑 친했잖아 역시 요로로 너밖에 없어 무슨 일 있었어? 왜 울어? 아니야 난 너네 가족들한테 특별히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 널 좋아하고 있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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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거는 안 돼 나는 로봇이고 넌 인간이고 넌 아직 어리잖아 이야 뭐야 짜증나게 아 하계회 때문에 연기 연습하는 게 누구 짓을 이렇게 쪼글거려 뭐야 우리 손 많이 분 얼굴인데 누구세요 뭐야 연기 염소 중이었던 거야 그리고 날 기억 못해 뭐야 바본가 나 나이 군지 모른다고 절로 가라고 아 저씨 아 저씨 조키 싸가 생긴 애기나 쫌 잡아왔다 변생가봐 리멤버 미 깜짝 크고 지린 반찬이야 반찬이야 에이 라몽이 많이 먹어 뭐야 이거 엄청 맛있는 것들밖에 없네 맛있게 먹으렴 그러면 밥도 잘 먹었겠다 올라가자 리아야 잘 먹었습니다 저기 쥐라이모 내일이면 정말 가는 거야? 응 그렇구나 맞아 옛날부터 인형맹 가족들은 날 도구나 꺼내주는 그런 로봇이라고만 생각했어 난 그래도 가족 같은 존재인 줄 알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내 착각이었던 거야 아무리 봐도 열받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들한테 복수할 거야 나와라 나와라 내 모든 무기들 다 죽여버릴 거야 좋아 가자 가비나리 덕국경 미치도 갔어 뺄게 있음 왜 다 죽여버릴 거야 늑대야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50% 사랑해 사랑해 쥐늑대 최고 다행이다 늑대야 무슨 짜랄 너의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연기한 거라고 니가 돌아온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미안해요 난 그런지를 모르고 완전 깜짝 쏘갔지 엄청 놀랬어요 리아도 한마디 해야지 늑대한테 오랜만에 봤잖아 보고 싶었어 리아야 나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리아 앞이 보이긴 하니 그럼요 피크 요로야 한마디 해 늑대한테 응 나도 사실 아까 엄청 반가웠는데 모른 척한 거야 만나서 반가워 오 그래 반가워 요로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여보 여보도 한마디 해야지 그래 늑대야 아줌마가 많이 사랑해요 아줌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 댕댕이는 처음 볼 거야 반가워 처음 보지만 잘 지내보자 리아 꼬뽕 난리가 꼬뽕 아닌데 그래 아무튼 잘 지내보자 강아지가 말도 안 해 늑대야 이거 우리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고 가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부치면 어떡해 야위 지 혼자 다 먹네 어쨌든 우리 가족들 이제 늑대가 다시 우리 집 앞에서 살게 되었어요 음 여기서 많은 좋은 도구 좀 꺼내주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제가 좋은 도구 많이 꺼내드릴게요 앞으로 피크 피크 응 그래 그래 아 늑대야 어쨌든 여러분들 늑대가 돌아왔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우 좋아요 라이emp 빨리 LET 과연 애 Zoom 뷰 바이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